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매개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매개변수라 많이 들어볼 수 있을텐데 바로 매개변수가 무엇이냐면 매개변수는 관리 탭에 가시면 보이는 매개변수란 명령을 클릭하면 각각의 매개변수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건 그렇다치고 매개변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피처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참조평면을 작성하거나 도면에서 치수를 넣을 때 우리가 인벤터를 작성을 할 때 숫자를 기입하는 것들 모든 요소가 마찬가지에요 인벤터의 모든 요소에 숫자를 기입을 하면 이런 12,350이란 이 숫자들은 보면 각각의 문자 주소를 갖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C1L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갖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스케치 요소 같은 건 상관없는데 스케치 요소에 대해서 치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자 이렇게 50이라고 해가지고 치수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 50이라는 건 단순히 치수만 집어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은 더블클릭해서 보면은 이 50이란 치수는 D0란 주소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라는 것은 인벤터로 작성하는 치수나 아니면은 피처를 작성할 때의 이런 거리 같은 거 이런 숫자 값들이 가지는 고유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이 거리도 D1이라고 붙게 되죠 그래서 자 인벤터로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은 벽칙을 가지고 있어요 관리 탭에서 매개변수 했을 때 보면은 인벤터로 매개변수는 맨 처음에 작성한 숫자로부터 D0, D1, D2 해가지고 D 옆에 0부터 이렇게 숫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가지게 되고요 자 그럼 이 매개변수를 제어하기에 의한 매개변수 창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매개변수는 매개변수 이름과 단위와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은 우리가 직접 기입하는 값이고요 단위는 그 매개변수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이름은 이 방정식이 갖는 고유적인 매개변수의 주소예요 이 단위라는 것들은 우리가 인벤터를 설치할 때 기본 단위로 책정하는 그 단위를 갖게 되고요 단위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는 뭐 바꿀 수가 없지만 사용자 매개변수에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공침값과 공차와 모형값이라는 것은 공차에 대해서 이 공침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모형값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면에서 하는 공차하고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차는 뭐 굳이 여기선 집어넣지 않아도 되고 도면에서 집어넣어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개변수의 종류에는 모형 매개변수와 사용자 매개변수와 그리고 참조 매개변수와 그 다음에 외부 참조 매개변수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형 매개변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모형을 작성하면서 스케치나 피처를 작성하면서 집어넣는 것이고요 사용자 매개변수는 우리가 스케치나 피처를 올리면서 자동으로 등록되는 방정식과 매개변수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여기서는 이 파일에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작성하지 않았지만은 설계 정보로 우리가 매개변수를 집어넣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자 매개변수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수치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사용자 매개변수를 집어넣을 수 있게 되고요 컨베어 길이 이렇게 집어넣게 되고요 단위는 mm로 되어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인벤터에서 각각의 단위를 참고해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사용자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고요 참조 매개변수란 뭐냐면은 참조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다 치수를 넣을 때 이런 치수 말고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중간점을 이렇게 스냅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이 선은 여기에 중간점이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50이 절반이 25가 책정이 돼가지고 치수를 넣으면은 연계 치수를 작성하려면 승인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승인을 나오면은 이 녀석이 연계 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치수를 바꾸게 되면은 연계 치수로 바꾸게 되죠 이 연계 치수가 연계 치수에 대한 매개변수가 D4번이죠 이 연계 치수가 가지는 매개변수가 바로 여기서 보시는 참조 매개변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참조 매개변수라는 것은 링크 버튼을 눌러가지고 다른 엑셀이나 다른 인벤터 파일에 있는 다른 매개변수를 불러오면은 바로 그 매개변수가 이렇게 외부 참조 매개변수로 들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인벤터 파일에 있는 매개변수하고 이름이 겹치게 되면은 언더바 1, 언더바 2 해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자동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부 참조 매개변수는 불러오게 되면은 이 매개변수 값과 여기에 방정식 값을 링크시키면은 여기 외부 참조 파일 값과 모형 매개변수에 있는 이 매개변수는 서로 설계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개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는 이 매개변수를 앞으로도 탑다운을 할 때 많이 써먹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매개변수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가 인벤터 고급자, 중급자를 넘어서 고급 수준으로 다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 코스니까요 이 매개변수에 대한 내용을 잘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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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